2. 롱스 갈리오? 별로 같은데? 럭스보다 안 좋지 않을까? 꺼 귀여워 알리면 여진 가야지 럭스도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싶다고 해서 아까 한거에요 럭스도 아까 전에 럭스 구덱이라는 분이 갈리오 고아라는데 야 둘 다 똑같이 구덱이야 둘 다 가자 핑크닭이다 헐크 생겼네 가즈르 펀치 토네이도 허리케이드 여기까지 알리 스킬이 돌아온다 조심해라 가즈르 펀치 에마테라스 음 아 바수텔이네 쌍댕펀들 왜 다 텔이냐 죽고 싶나봐 오르라 토네이도 허리케이드 간다 영원추리은 아이고 스펙까지 왔네 가즈르 펀치 뒤에 이블린이 있어 그렇지 가즈르 펀치 오르라 오르라 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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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 좋은데 어 어 빼잖아 빨리 온다 오르라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놈이 인자에요 귀하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건 뭐야 가즈르 펀치 이야 잘되냐 아이씨 어허 왜이렇게 좋아 또 갈리오 네르베스 가줘야죠 설마 했거든 설마 설마에서 한번 훑었거든 역시 여기있네 이블린들의 생각은 뻔해 항상 얍시롭게 숨어있어요 뺏고 거리..거리가..거리가 안되네 토네이드 허리케인 아 알리야 다 제로펀치 에마테라스 이제 복수는 했다 아..치킨권 치킨펀치 아..무슨..무슨거냐구요? 까르보 불닭입니다 치킨권 빅입니다 까르보 불닭권이다 나이 빨리 밀어 젤리 추리함 어이씨 아프다 토네이더 허리케인 치킨권 치킨권 까르보 풀닭권 음? 음?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앗! 치킨권 까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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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오 퍼펙트 조프이요 갈리우 음.. 생각보다 나름 되게 괜찮았어 게리우 까르보 까르보 불닭가자 마법 올라간다 빼라 으 까즈르 펌찌 으 토네이더 허리케인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아 까즈르 펌찌 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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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네 갈리우 야 갈리우 야 갈리우나 할까 요새? 요새 좀 이제 서버도 물렸는데 갈리우 신선하죠 어? 나름 잘되니까 어 괜찮다 어 좀 기존 서버도 좀 지냈었는데 신체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만에 까르보 불닭하게 재밌네 콕콕콕콕 콕콕 어이씨 이런 존 같나 어? 토네이더 허리케인 머가리 아 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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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거즈르 펌치 토네이더 허리케인 머가리 머가리 못잡아요? 더블키 저걸 처치했습니다 어 잘 못탔어 바드렐드 타버렸어 이동 하다 이동하다 탔어 나 일부탄거 아니야 미안해 까르보로형 어 미안 미안 천천히 갈게 카르보형 됐어 카르보 포네이도 호리킹 으가세르펀치 뭐지? 뒤질래? 야 호르라 하드야 미쳤나 아이고 가세르펀치 너라도 살아라 그런지 그 부성님 죽여주세요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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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는데 이거 잘 막아줬는디 조이?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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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거 개사기야 으가세르펀치 우르 까르뽀 풀닭펀치 뭐어 메콘펀치다 이게 캡사이신 판치 흐흐흐흐 가세르펀치 가나요 아 아이마 깜짝 아기 에헤에에에에에 잘했다 너무 흐려 가세 펀치 죽었어? 아이고 진이 죽었어? 아 리븐이 망하고있네 이거 간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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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간다 아아 아이고 아까워 아이씨 토네이도 허리케잇 머그아리 궁써 임마 궁써 나는 반반 매니커 토네이도 허리케잇 가세르펀치 머그아리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呼 아이고 아까워 허잇 아이고 아까워 어어어 아아 아아 반반이다 그래도 반반 약간 아쉽구만 랭가 조심해 어 랭가 너무 센데 야 배틀엑스네 리븐이 먼저 허무하게 유리 컸다 리븐이 좋았는데 리블이 너무 허무하게 죽었죠 리븐 데뷔전이래 리븐한테 궁 쓰지 말자 탑에서 궁 갈리는게 좀 컸다 꼭 내가 여기 섰으면 이겼으면 가델번치 으아아아아아아아 살아라아아아아아 망했는데? 아톰 왜이렇게 많냐 이거 가델번치 가델번치 가델번치다 최대한에 한거 같다 나름 으아아아아아 제발 이거 잡으면 돼 리브라 보여줘 으아아아아아 나잇드 살아라 제발 살면 돼 으아아아아아 까르보 풀다 권 그래도 여기서 대승했다 아오 토네이도 허리케인 일단 또랬다 일단 뭔 미친디비아 이거 탱인데 그래도 진은 내가 지킨다 진은 내가 지킨다 가세헤르 펀치 오르라 가십시오 진 가세헤르 펀치 아아 아 저 못잡네 말은 잘사웠다 그랬다 그렇지 뻔하지 뻔해 비기 까르뽀 풀닫긴 이불이 내 생각은 뻔하다 이거야 음! 가잇! 펀치 풀 도발 오라! 풍써 임마 까르뽀 풀닫고 음! 음! 으악! 까잇! 까잇! 음! 이거 에바야? 조이성님 까잇! 조이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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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바이였습니다 그리고 나 잘하지 않냐 지금? 나름 좀 진이랑 호흡이 잘 맞으면서 잘 되고 있는데 뭐야! 으아악! 아 에코잖아 너라도 살아야돼 제발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악! 우리가 핵심이야 진아 우리 죽으면 안돼 나 진만 살릴래 나 진 지키 조이 개배로 활동해 울면 대박이었네 울면 대박이었네 가잇! 뻔치! 으아아아아악! 아이구 멸망했다 이거 망했어 다 암만 달려갔다 다 암만 달려갔다 들어가길래 흐흐흐흐 어 지금부터 지키자 나 지금부터 지킬려고 여러분들 anken 하아암! major mer 김혜영! 부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지겼어 나를 가델 펀치! 으어! 가델 펀치! 가델 펀치! 으어! 먼저 간다 으아아아! 아! 으악! 초 짰서어어어 가델 펀치! 으아아아아악! 아니 리블이 아니 리븐 왜그래 리븐 하드 랜드로 가는데 이건 여기다 써줘야 돼 이거는 으악! 으아아아악! 초이야 세발 사라줘! 가델! 펀치! 코레이더 흐르기! 정자 으아아악 니 매뿐 대박 법규 아니에요? 칼리오는 죄가 없다 젤리도 죄가 없다 내 캘리오 깨르보 불닭권 립은 왜케 약해 나보다 약해 왜케 나보다 약한거야 피기 까르보 풀박풀박 좋았구요